전남도와 여수시가 해상 경기에 대한 헌재 판결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최종 결정까지 3년은 걸릴 전망입니다. 의대 폐과가 포함된 서남대 정상화 방안으로 의대 유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목포 지역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현재 논의되는 의대 유치 방안을 정리해봤습니다. 20대 국회 원구성이 끝난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산단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산단의 경우 국세는 4, 5조 원인 반면 지방세는 400억 원, 1%도 안 됩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 문제가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진 가운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조만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섭니다. 지금의 경계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해상 경계에 대한 헌재 판단 기준이 다소 달라져 주목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인정한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선은 과거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명확한 원칙도 없이 그어진 것이라며 기선 권역망의 조업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산자원 보령이 없어지기 이전에 1929 경계구역이었던 남해 1위 산정에서 작도까지 가는 이 선으로 해가지고 해주라는 게 제일 주된 청구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던 만큼 지금의 해상 경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이례적인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는 충남 찬수만 상펄 어장의 해상 경계를 확정하면서 지형도상의 경계선을 기초로 해상 경계를 결정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지리적 조건과 각 지역 주민들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가 강조한 것은 관습법의 유무. 해당 수역에 지속적, 배타적으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성수면을 전라남도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수산물을 채취했고 이랬던 상황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그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달 안에 정부 법무공단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건만 10여 건으로 전남, 경남 간 해상 경계에 대한 최종 판단에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민들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상 경계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서남대 예재단이 정상화 방안이라고 내놓은 의대 폐과 문제를 두고 어제 목포시가 의대 단독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정치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현재 전남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논의되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권남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남 지역의 숙원인 의대 유치를 위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현재까지 크게 3가지. 먼저 목포시가 얘기한 것처럼 서남대 의대 정원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전북 지역의 반발이 크지만 교육부는 오늘 2018년이면 서남대 의대가 자동 폐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남대 의대 폐과를 노린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뜨겁고 아직은 해당 정원 처리에 대한 정부의 판단도 미지수입니다. 다음으로 의대 유치는 아니지만 이정현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국립보건대학 설립 방안입니다. 서남대학 폐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비로 의사를 양성을 해서 의료 취약지역에 보내게 되는... 하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남에 유치된다는 보장이 없고 춘천대와 목포지역의 반감은 물론 의사협회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끝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연합 방침에 따라 전남대 의대생 선발권 일부를 춘천대와 목포대가 나눠 갖는 방안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가에서는 그렇게 뽑고 보다는 뭔가는 여기에 전남대 의대에서 공부를 합니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남대 의대를 포함해 각 대학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결국 국립대 통폐압으로 가는 시발점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방안도 아직 명확한 것은 없고 일부는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남 지역 안에서조차 의대 유치 문제를 두고 갈라진다면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한편 순천시는 오늘 의대 유치를 위해 전남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조중훈 순천시장은 오늘 호소문을 내고 오늘 2018학년도부터 서남대 의제를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의대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순천시와 목포시 대학과 정치권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전남 유치에 공동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특히 목포시의 단독 유치 선언은 도내에서의 과열 경쟁에 따른 소모적 갈등만 조장해 도민의 상생과 의대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국회의 원구성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도 확정됐습니다. 이달 들어 20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수 조승용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순천 이정인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양곡성구례 정윤화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번 상임위 배정에 있어 지역위원 대부분은 자신이 희망하는 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여수의 경우 관광이나 수상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서산시가 국가산단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충남 서산시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석유화업체가 밀집해 있는 여수산단과 대산산단의 경우 매년 정부에 내고 있는 국세가 4조에서 5조 원에 이르지만 정작 여수시와 서산시의 지방세 납부 금액은 4배 고건 수준이며 국세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지자체는 이에 따라 산단 주변 공해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각종 사건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국가산단 기반 시설 유지와 보수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지역에 드론 관련 기업들의 입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고흥이 무인기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이후 전국의 드론 관련 업체 10여 곳이 고흥 지역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이들 기업이 별도의 보증 절차 없이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포스코의 강판 가격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도 적정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올 들어 여련 강판 가격을 톤당 12만 원 정도 인상해온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톤당 3만 원씩 추가 인상해 65만 원 수준으로 출하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의 감산 흐름 속에 서서히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톤당 100만 원에 육박했던 5, 6년 전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빠졌습니다. 전남도는 이달 말쯤 예상했던 발표가 앞당겨지자 당혹감 속에 후속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전남도에서도 반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가 구성됨에 따라 대정부질문을 통한 마지막 반영 전략을 세웠던 터라 예상보다 일찍 최종안이 발표되자 허탈한 분위기입니다. 올해부터 10년 동안 추진될 3차 철도망 사업에 보성 목포관 철도가 단선 전철화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기존 계획이나 계속 사업으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을 제때 마무리하고 송전 순천간 단선 전철화, 관양전주 전철화, 보성임성 단선 철도, 관양항 인입선 폭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구 광주관 전철화 사업은 후보 사업으로 밀렸습니다. 또 군산 목포관 서해안 철도 사업은 아예 추가 검토 사업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체 70조 4천억 규모의 3차 철도망 사업 가운데 6조 3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 등 역점 사업을 대선 분양으로 추진하고 5년 뒤 3차 철도망을 보완할 때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바다 공무의 이동 경로와 서식 형태의 분석을 위해 바다 거북에 GPS를 부착해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바다 거북은 지난해 6월과 7월 여수 돌삼과 거문도에서 각각 그물에 걸려 구조된 붉은 바다 거북과 푸른 바다 거북입니다.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이들 바다 거북에 GPS 발신 장치와 피어싱택 등을 부착하고 방류한 뒤 2년여 동안 위치를 추적해 바다 거북의 서식 실태와 번식 연구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LPG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LPG 차량 소유주들이 300만 원이란 과태료 폭탄을 맞았는데요. 광주에서만 2천 명, 전국적으로는 3만 명에게 생긴 일입니다. 왜일까요? 송정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용 LPG 차량 소유주인 62살 남호 씨는 며칠 전 과태료 300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공동명의자인 장애인 아들이 취직해 독립하면서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차량 구입 5년 동안은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어려운 형편엔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 씨처럼 과태료 폭탄을 맞은 장애인용 LPG 차량 소유주는 광주에서만 2천 명, 전국적으로는 3만 천여 명에 이릅니다. 과태료 액수는 950억 원에 달합니다. 장애인용 LPG 차량의 부당 이용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지난해 대구와 전남에 이어 올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차량 구입 5년 안에 장애인 명의자와 주소지가 분리된 사람은 무조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등록 당시 관련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또 주소가 분리돼 있다는 것이 꼭 장애인 차량의 부정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300만 원의 과태료는 너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예고나 경고장도 없었던 갑작스러운 과태료 폭탄에 장애인 가정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업에서 20대 협력업체 직원이 보수 작업 도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분쯤 여수산단 내 모 대기업에서 열 교환기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29살 여모 씨가 고압 호수에서 떨어져 나온 쇠부치에 얼굴 부위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린 청소년 해양 아카데미에 대한 반응이 조차 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운영된 여수 청소년 해양 아카데미에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만 400명이 넘게 참여했다며 올해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생까지 확대해 오는 10월까지 3기로 나눠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해양에 관한 다양한 이론 교육과 함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바다로 캠프와 안전체험을 실습하고, 보트 레이싱과 해상 케이블카 등을 직접 탑승하는 활동을 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5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 이행실적 평가 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총괄실적 등급에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3년 평가에서는 낙제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으며, 2014년 경영실적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순천시의 농특산품 31개 품목이 해외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4일 태국에 이어 지난 15일 미국에 7,800만 원 상당의 김치와 장류 등 지역 농특산품 31개 품목이 새롭게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미국 내 농특산품 수출이 지난해 9월 시온 마켓 판촉 행사 이후 지금까지 5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이번에 선적된 육아와 강정 등 한과를 시작으로 점차 품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3도 수군 통제형이었던 여수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여수문화홀에서 해군사관학교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해 해사 박물관에서 발견한 신호 좌수영지 분석과 조선 후기 수군 운영을 분석하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신호 좌수영지는 기존의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보다 32년 앞선 1815년에 발간된 것으로, 이 책자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전라 좌수영의 편제와 시설은 물론 전라 좌수군의 운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